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맨발로 가는 게 어때요? 여기? 제가 없기에는 내려가는 길이 좀 멀거든요. 누가 업어달라고 했어요? 발 상태가 못 고를 것 같은데. 맨발로 걷는 여행객들 종종 있어요. 난 못 봤는데요. 우리 동네 할머니, 할아버지들은 뒷선에 운동 가실 때 맨발로 가시는데. 난 못해요. 모든 둘이 같이 하면 용기도 나고 혼자보다 외롭지 않으니까. 정말이죠? 뭐가요? 그쪽 동네 어른들 맨발로 등산한다는 거. 아, 100% 정말. 아빈아. 하나도 안 되요. 아빈아. 하나 번갈아. 괜찮죠? 여기 가요 막 정장 여기 가요 친구들 한국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